제이메스 주일말씀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뜻만 잃어가면 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잃지 않고 행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도 또 신앙이 죽은 자들의 육가영을 살린다. 사망의 제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여 부활시켜 살린다 하셨다. 육신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육가영을 살리는 부활.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이다. 메시아 주를 믿는 것과 주와 일체되어 사는 것이 부활이며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뜻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약 아담 안에서 사망권에 죽어있던 자들 영이 죽어 4천년간 못 살아난 자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따르면 다 살아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망권에서 다 살아났다. 구약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 못 살아났다. 그러나 육신이 죽었어도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 같이 영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사망권에서 다 살아났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또 와서 살리신다. 구약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을 쓰고 오셔서 살리셨듯이 마지막 역사 때도 그러하다. 메시아를 믿고 따른 것이 부활이다. 육도 메시아를 믿고 사니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난 것이고 영도 믿고 사니 살아난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여 사망의 최한자를 생명권으로 나와 살아나게 했다. 산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산자가 된다. 구약인들은 실상은 죽은 자요. 신약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난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신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은 신앙적으로 육도 영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살리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자신이 먼저 살아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모두 듣고 따라오면 그들의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오니 살아난 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시대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시대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육이 되어 이뤘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오 성령이다. 우리는 육이 되어 행한다.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성령이 우리 육과 동행하시며 함께 행해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예수님은 영이 되시고 우리는 육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그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시대의 뜻을 펴며 살게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 때 자기 계획을 행하는지 누구의 말씀을 행하는지 알면서 행해야 된다. 전능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도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행하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시킨 일을 행하면서 시킨 자와 함께 행해야 시킨 자가 함께 하시어 최고의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행하는 자만 원하는 것을 얻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전혀 모른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알고 새시대 신약시대의 것은 절대 행치 않아서 몰랐다. 새시대의 소경이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신약시대에는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녀권의 사랑을 행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믿어 육신도 천국같이 살았고 그 영도 천국으로 갔다. 신약대 예수님은 내가 때가 되면 신랑으로 다시 와서 한다. 라고 약속만 하고 그 시대에는 신약시대의 것만 하셨다. 새시대의 역사는 새시대가 와야 새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 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목적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고로 나의 뜻만 이루어라 하셨다. 종교 역사 현재까지 6천년의 역사는 메시아를 보내서 제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였다. 뜻이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목적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도 예수님도 시대의 사명자도 와서 행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영혼하도록 하나님이 최고로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 속에 사람들의 소원도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영혼이 하늘 천국에서 살게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새 시대를 맞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일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해를 받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고생을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뜻만 이루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 절대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저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이루라 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 뜻을 이루면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원하시는 뜻을 절대로 이루시고 절대로 함께 돕고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게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우리 뜻대로 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셔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영혼한 황금 천국에 가고 미래가 있고 현재도 희망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우리 뜻도 이루어져 영혼한 영의 존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영이 된다. 하나님 말씀같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그러면 영혼한 승리를 한 자다. 뜻을 못 이루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그는 영혼한 실패자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 행하실지라도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 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혼자 하는 것이 되고 인성으로 흘러가 버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육성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인성으로 흐르지 않는다.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가르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 도리를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여라. 하나님을 모시고 성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산자. 영과 정신이 산자가 말해줘야 그것을 듣고 신앙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만일 신앙이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을 신앙이 산 자가 받아들인다면 그도 죽는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들어야 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자기 것도 하나님의 이 시대 뜻도 다 때가 있다. 때 지나고 하는 자는 계절이 지난 후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서 결국 할 수가 없다. 할 일을 안 하면 후회가서 후회한다. 우리는 모든 자들이 기다리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아멘